헬스조선 상례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관심 많으시죠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누구냐 지금 이 순간에는 한쪽으로 분명하게 기울어 있지만 결판이 나도 시끄럽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분석들이 끝이 없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으로 선거 결과가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선거냐 전쟁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선거냐 재판이냐 이런 광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의 나라 선거에 이토록 관심을 쏟는 이유는 그 남의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선거 결과는 대한민국에게 직접적이고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이런 질문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어떤 미국 대통령을 기다리는가 이런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미국 대통령을 바라는가 첫째는 북한 핵과 김정은 위원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 핵을 해결하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북핵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물건은 북핵 위기 때문에 일단 물건값을 깎고 본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한가한 얘기입니다 북한 핵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인질로 잡고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임박한 위협입니다 우리 민족이 멸절될 수도 있는 위협입니다 이것을 전쟁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 미국 대통령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것은 경제 제재로 인한 압박 전략을 계속해서 레짐 체인지를 이끌어내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의 정권이 교체할 때마다 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재단장을 하는 시기가 되면 북한 제도자는 미국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유리한 협상고지를 선점하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겨울에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도발에 대해 마치 북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이해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마치 멀리 있는 다른 나라처럼 이상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런 문재인 정부에게 확실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흔들리면 미국 대통령이 갈팡질팡 흔들리면 세계 안보와 경제가 함께 기우뚱거립니다 그중에도 대한민국은 미국과 2인 3각 경기에 뛰고 있는 파트너라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운명공동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혼란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다짐을 받아 두었으면 합니다 당신은 누구와 운명공동체인가 라고 묻고 그 대답을 온 세계에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정신차리게 해줄 미국 대통령을 원합니다 한미동맹을 확고하게 해줄 미국 대통령 그것을 명시적으로 확고하게 해줄 미국 대통령을 원합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출과 관련된 협력 문제처럼 시급하게 풀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미국 대통령을 원합니다 미국 선거가 끝나면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가전 압박이 밀어 닥칠 것입니다 중국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도 바이든도 똑같습니다 이 문제에서 두 사람은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다시 뭉쳐서 중국을 포위하는 스크럼을 짜려고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 라인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국 국민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경화 외교 장관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해서 워싱턴에 있는 한국 정책 입안자들을 체근했으면 합니다 중국은 내년 2021년에 세계 무역기구 WTO 가입 20주년 그리고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새로 맞이하게 될 미국 대통령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길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시진핑 두 사람이 정상회담을 가진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G7 회의 G20 회의 이럴 때 잠깐 만나는 것 말고요 진짜로 시간과 장소를 두 사람이 정해서 두 사람만 따로 만나는 진짜 정상회담이 언제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코로나로 전 인류가 이토록 고통을 받고 있는 시기에 왜 미국 중국의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을 안 하는 것인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북한 핵을 해결하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빌 클린턴이 조지 부시를 이겼습니다 그 선거를 바꾼 단 한 줄의 구호는 선거 전략가 제임스 카빌이 만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 문구였습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 미국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를 다 함께 살릴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을 원합니다 그것을 이뤄내려면 성격보다는 정책 스타일보다는 실속 이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 한국 국민들은 쇼 이제는 그만하자 그런 심정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제발 보여주기 쇼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실하게 종식시킬 대통령이 됐으면 합니다 백신 그리고 치료제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엄청난 특별 예산을 쏟아붓고 매일같이 백악관에서 코로나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 회의를 이어간다면 인류의 지혜가 이 문제에 집중될 것이라고 봅니다 쇼 통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행동 모든 이벤트 이런 것들이 모두 쇼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기에 트럼프와 문재인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두 사람에게서 공통점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보여주기 쇼로 일관하는 스타일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결말이 나든 그 혼란이 어떻게 정리가 되든지 문제는 대한민국과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제 보여주기 쇼는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를 꼽으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일본과 독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일본과 독일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전쟁을 치렀던 나라들입니다 한때는 적국이었으나 지금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과 한국인은 결코 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삼엄하게 가슴에 간직하면서 한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은 그를 도전하여 ang